나쁜 콜레스테롤, 또 그런 기름 덩어리 같은 LDL이 있고요. 좋은 HDL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은 LDL은 없애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HDL을 높여주는 그런 상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제거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리코사놀은 LDL은 낮춰주고 HDL은 높여드리는 특별한 원료거든요. 그런데 이 원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이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쿠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쿠바라는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 91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991년부터 전체 국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가 됐대요. 그 이유가 전 국민에게 무료로 폴리코사놀 공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일본 쿠바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시면 어느 시점을 대상으로 쿠바는 현저히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91년이라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체적용 시험을 해봤거든요. 쿠바산의 폴리코사놀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 알 드셨을 때 그리고 두 알 드셨을 때 5mg, 10mg 표시를 하고 있고 5mg, 10mg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을 드셔도 두 알을 드셔도 확실히 이 나쁜 것은 감소가 되고 좋은 것은 올라간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20mg, 네 알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의 인체시험 결과 이 원료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 22%를 낮춰드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29.9%를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된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 이런금 저런금 해도 지금이 최선이다. 지금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생애,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내리면 오늘보다 조금 더 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전보다 자꾸 이렇게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폴리코사노를 통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면 우리가 백수시대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백수시대를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내 몸 관리는 남이 못해줍니다.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금 저런금 해도 지금이 가장 귀한금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장 귀한금. 이 시점에서 혈관 청소부 폴리코사노를 만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꾸준히 드셔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